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로 반드체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공행진하는 쪽 말고 우리가 저점 매수할 곳은 없을까 한번 눈여겨보면서 오늘 개장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로봇 조정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자입니다. 과연 두 분은 그 안에서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봤을까요? 화면으로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제약바이오였어요. 일단 오늘 현 구간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조정 구간을 이어가고 있고 로봇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협 이사, 왜 로봇 제약바이오 중 바이오였습니까? 네, 바이오가 한 번 움직이면 또 걷잡을 수 없이 움직이면 정말 매력적이에요. 네, 매력적입니다. 주식도 매력적이고 사람도 매력적인데 일단 제가 바이오를 꼽은 거는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또 그런 기대감, 학회의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 암학회가 AACR 4월 5일에서 4월 10일까지 열리고 그거로 상반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5월 31일에서 6월 4일까지 미국 임상종양학회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모두 암과 관련된 또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살펴보시면 항암, 면역항암과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4월 달에 그치는 게 아니고 상반기까지 또 수급이나 재료, 후보물질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고 최근에 움직이는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말 시가총에 가릴 것 없이 또 작년에도 움직였던 기업들이 흐름이 안 좋았다가 또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선별돼서 기업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오늘 하루 이틀 흐름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슬희 대표님도 바이오를 선택해 줬습니다. 앞서 얘기한 매력들을 높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로봇주랑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엔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걸쳐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어떤 탄력도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장 강세였던 걸 보면 알테오젠, HLB 이런 관련주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HLB의 경우에도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봤을 때 한 달간 이제 외국인의 이런 시총 보유 지분이 한 달 동안 28%나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 주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시총이 좀 늘어날 수밖에,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좀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런 의약품 제조 기업들은 어쨌든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제조업에 저는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개발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좀 잘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CMO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개별 이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약 개발 관련주들, 그리고 항암제 관련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주도주였던 제약바이오도 있었고 로봇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다시금 저점 매수 기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모두 바이오로 일치했고요. 중요한 건 타피 기업이겠죠. 바로 화면으로 두 분의 관심 기업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화제약과 GI 이노베이션 아무래도 앞서 2차 전지 키워드로 레이크 버트리얼즈 또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왜 GI 이노베이션이었습니까? 네, 최근에 기관이 어제까지 한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약 한 15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어서 수급이 좋고 상승은 최근에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5천억은 넘지만 1조는 넘지 않는 시가총액도 참 알맞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작년 3월 3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3월 30일 되면 1년이 되는데 상장을 하면서 어떤 포부 계획을 밝혔냐면 상장 이후에 우리 5건의 라이선싱 아웃을 하겠다. 밝혔는데 작년 11월에 한 건 이미 했습니다. 일본에다가 피부 전문 제약사 알레르기 치료제 GI 301을 일본 내에 판권 최대 한 2,980억 원 기술 수출을 했는데 올해 기술 수출 기대감이 또 있다는 거 제약바이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GI 101A랑 또 GI 102가 있는데 회사 관계자한테 좀 들어보면 이 두 개가 형제라고도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데 1월 달에 JP 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빅테크, 빅파마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기저가 면역세포 증식이랑 활성화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형요법을 통해서도 라이선싱 아웃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려고 회사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물질 치료제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에도 유한양행에 GI 301, 알레르기 치료제를 1조 4천억 원 규모로 라이선싱 아웃을 했는데 유한양행이 받았죠. 다시 재기술 수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만약에 재기술 수출을 하면 유한양행이랑 GI 이노베이션이 또 5대5로 선거금이랑 마이스톨 등을 모두 분배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기술 수출도 준비하고 있는데 기술 수출한 유한양행에서부터 재기술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최근에 또 무증도 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 또 주가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학회가 진행되는 게 일단 세롯뉴스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관이 물론 5월 1일 연속 매소를 보이곤 있지만 그냥 이건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보호해수 물량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은 없을까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최근에 이미 상장 전에 투자했던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최대 주주든 물량 부담 없을 거고 회사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가의 부담이 안 되게끔. 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14,000원 전후에서 물량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물량 소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14,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거나 돌파한 다음에 조정이 나와도 14,000원을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모멘텀이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000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슬희 대표의 대화제약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요즘들어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네, 사실 이제 바이오 기업에서 주류 종목은 아닙니다만 가끔씩 이제 또 이슈다면 또 무섭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는 이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외국인은 아까 수급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국인의 이제 시가총액 지분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제 2월까지 봤을 때 무려 이제 50%가 넘어가는 증가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개별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세계 최초로 이제 마시는 항암제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항암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주사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에서 개발한 이런 리폴 악셀 이런 경구형 항암제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고요. 최근에 이제 임상 삼성까지 이제 중국과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어떤 그런 부작용을 좀 개선을 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뭐 이제 저번에 이제 저번 주에 축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현재 항암제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한 1조 5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경구형 항암제가 도입이 되면은 복용 편의성이 뛰어난 만큼 이 시장을 굉장히 좀 빠르게 장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공장을 좀 무리하게 증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비용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시판에 대한 기대감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충분히 이제 좀 터널아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 바이오 업종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이런 억팡에 대한 분위기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대형주 위주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대화제약 앞으로 이제 조정이 조금 더 난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적감해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이쪽 시장의 주도주들 조정이 시작됐다면 우리가 담아볼 만한 곳 바이오로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슬희 대표는 대화제약 이상협 이사는 GI 이노베이션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희 대표 레몬 리서치 이상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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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